유럽과 미국의 전산망을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은 워너크라이보다 강력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일상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구경은행입니다. 전산망이 이번 패티아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뒤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금 지급기까지 작동을 멈췄습니다. 상당수 은행들은 물론 정부 주요 부처와 공항, 전력과 통신 등 기간 시설들이 해킹에 노출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큰 타격을 받았고 유럽 10여 개 국가와 미국, 인도 등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로라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공격보다 강력하고 정교해 피해가 여러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킹 공격이 앞으로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에 테러 못지않은 위협이 될 가능성입니다. 사전에 공격을 감지하거나 사후에 해커들을 추적할 방법도 현재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패티아 공격의 피해는 미미하지만 결코 랜섬웨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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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